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360일 똑같으니까요 아무튼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위기시 전략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거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두 분도 해주셔서 112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거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 매수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주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독을 쌓자 네 딱 이겁니다 공독을 쌓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내년 초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이죠 하락파동 시 그래서 5회 올려드렸던 건데 킬러 시파의 정말 주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복습 차원이었죠 나스닥과 크레딧트 스위스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 축소 기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이동규 님께서 한부모 가정 돕기 후원 신청하고 왔습니다 운용 사무소에 소비되지 않고 전액 전달된다는 점을 생각하니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동규 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새해 건강하시고 잘 되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영상이고요 가서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네 유영 님 안녕하세요 대선 님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베이비박스 운영하며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주사랑 공동체에 후원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제 저녁 시황이죠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렇게 훈훈합니다 따뜻하고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 동료하고 저도 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될 것이다 많이들 하시길 바라구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요거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구요 왜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상승하면 하락이 있고 하락하면 또 상승이 있는 게 인생이고 시장이고 모든 재상사의 모습이다 자 이거는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민스키 모먼트 네 그래서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하면서 자 과도한 부채죠 지금 어느 나라도 여기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옆에 방파제 모든 나라가 그렇고 모든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경기 호황이 끝난 후 모습도 똑같아요 그죠 은행 채무자 능력이 빠지면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내다 파는 금융 시스템 붕괴 이번에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연중이 그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얼마나 부러질지를 정량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지금 이런 형태죠 여기까지 와 있죠 이제 여기 저점을 깨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공포와 투매와 좌절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코 지금 현재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 네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버핏지수 버블지수 자 이거 보세요 상당히 과대평가 되겠다 얘 지표가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147.3 시가청액 및 GDP 조금 전에 이 모습과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자 하나 둘 그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하나 둘이죠 네 여기서도 하나 둘 네 지금 이 모습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도 그래요 10년 거 볼까요 네 정확하죠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려고 하죠 여기 저점 깨려고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버블 붕괴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누군가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네 그만큼 개인의 피해가 많죠 그러면 이 그림 한 장이 내포하고 있는 게 엄청 많다 고점 대비 반 그죠 버블 붕괴는 확실하게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큰 큰 기간으로 볼 때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제가 이제 지금 147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215에서 시작했거든요 자 보시면 재작년이죠 네 이게 올해고 아 작년인가요 네 작년 11월 8일날 215.1입니다 역사를 찍은 거예요 네 이 이후로 어 못 올라가니까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젠 끝났다 한 몇 달 딱 지나 보니까 네 200을 못 넘어요 언제부터 네 월 1월달 지나서부터 200을 못 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숫자 어 2월 1월 네 4일부로 못 넘었어요 한 번도 200을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추세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이거를 매일 기록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확인을 시켜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못 넘고 있다가 계속 이제 폭락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이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100까지는 반드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와요 100까지 고점 대비 반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거품 붕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조심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자 한 해 마무리하는 날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똑바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입니다 찾아보셔요 네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 반 그러면 어느 때의 주가다 2013년경의 주가입니다 네 S&P 500이 됐든 뭐 나스닥이 됐든 다음은 조금 틀린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더 심하게 내려갈 수 있죠 왜 100% 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가 여기서 추스르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른다 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 지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 지표는 얘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두려움 탐욕 지수 CNN 네 그래서 현재 37 공포 구간에 있고요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란을 보시면 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저점을 향해서 그래서 매매 단기 매매하기가 너무 쉬워 자 long shot 여기서는 shot long shot long shot long shot 여기 이제 shot 지금 구축이 되어있으니까 내려오겠죠 여기서 이제 long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네 언제까지 하락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그래서 일곱 가지 지표 중에서 지금 네 주가 강세와 주가 폭 그 다음에 네 특히 이제 그 푸컬 옵션 쪽에서는 엄청난 하락 배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잘 보셔요 이거 극심한 공포에 와 있죠 네 역시 지금 2022년 늘어서 최고의 예 지금 거기 달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예 변동성은 크게 지금 음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요거 이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예 안좋은 쪽으로 올라가면 주식장 폭락하는 거니까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크본드 이제 앞으로는 어 터질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1259원 마감을 했고 예 지금 너무 과도해요 지금 네 우리 정책당국에서 지금 개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주방에서 보시면 어 저점 고점 50%를 되돌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요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던가 그래서 워낙 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네 아 드디어 이제 에 에 도치성 스타캔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닥에 신호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바닥을 잡고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페닉셀이 나올 겁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네 지금 103 여기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여기 고점 고점 지금 지지의 모습 네 그래서 아무튼 내년부터 달러 그래서 지금 환율과 이제 주식시장 관계는 조금 디커플하는 관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로가 살짝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1.07 네 좀 보시고요 그러면 유럽은 네 아직까지는 이 위기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유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80달러 예 80달러 그래서 자 앞으로 유가의 동향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유는 네 이게 또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축소는 많이 됐죠 지금 8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어 딴 거는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RSI가 30으로 내려가는지 현재 자금은 많이 빠져 있죠 30에 있습니다 MFI 그러면 얘는 만성 붕괴 여부와 이 저점 4,000선까지 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네 테슬라 자 IPO입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헌물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지수는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내려오고 있고 개별 종목이나 그 다음에 기업 공개 시장들은 어 지금 괴를 같이 해요 네 누구랑 비트코인 유동성 확대가 만들었고 유동성 축소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요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세력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네 IPO 시장이 먼저 빠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도 7,000 8,000 아니면 심지어 6,000, 5,000까지도 바라보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팩트인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거를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고 자 이게 바로 뭐죠 이 그림이 네 이거죠 똑같죠 급격히 올랐다가 하락 그 다음에 현실 부정하면서 폭락 그래서 먼저 왔던 게 IPO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비트코인 하락 반등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먼저 지금 절망이 먼저 왕 거죠 좌절과 절망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새로 꽃 피울지는 두고 봐야 된다 자 국채 심련물 중요하죠 일단은 3거래일 지금 4거래일 정도 멈추고 있습니다 고점 저점 50% 되돌렸죠 자 그러면 눈치를 보는 건데 누구 눈치 네 연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가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고 자 연준이 에헴 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살짝 반등만 주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책금리는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2년물 마찬가지죠 자 5년물 4% 자 그 다음에 자 30년물 중요하다고 예 왜 고점 저점 61.8%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러면 자 TLT IF TMF 자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등이고요 TMF를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눌림이죠 네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자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돌파할 때 이 부근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부터 서서히 분할로 매수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자 내 자산의 채권 쪽에 한 20%는 들어가 있는게 좋다 그럼 벌써 이제 시작이 된거죠 다른 사람들은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를 생각을 하죠 항상 남들보다 한걸음만 앞서면 됩니다 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안전하게 지금부터 사나요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돌파할 때 왜냐 채권은 내 자산의 20% 중에서 롱하게 길게 가는 종목이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채권 쪽에도 좀 신경 쓰시라 이게 싫으시면 우리나라 코덱스에 30년짜리 있습니다 예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하는거 그림이 똑같아요 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하셔도 된다 지금 얘가 7달러니까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몇 년 보시고 어차피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올라가게 돼 있다 가격 보시구요 자 그래서 이제 금리차를 보시는데 자 금리차 지금 일단 바닥을 다지고 10년물 2년물 지금 살짝 늘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플러스로 가는거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마찬가지죠 자 멈췄다가 지금 살살살 또 올라가죠 자 30년물과 5년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중요하고 월봉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네 되는거죠 역전 폭등 역전 폭등 역전 폭등 정상화 되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30년물 금리는 천천히 내려오구요 네 아까 보셨죠 4% 그 다음에 5년물 금리가 빨리 내려올 수 있다 단기 금리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엔 뭐죠 네 결국엔 예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위기인지 모르지만 이때는 네 리먼 사태 금융위기 다컨버블 재부잡 사태 뭔가 터지긴 터져요 알고 있어요 연준도 근데 이제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이제 대충 짐작을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요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데 골때리가 된다 폭락을 해요 요 시기에 먼저 선반영에서 폭락을 했고 보이시죠 올라갈 때 폭락 올라갈 때 폭락 얘가 올라가니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조정을 받으니까 금리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올라갈 때 상당히 그림이 안 좋았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현재 먼저 폭샥하고 올라갈 때 얘도 폭샥을 할 것이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멈추는 상황 그러면 그것도 제가 팁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몇 프로? 2%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이 2%에요 요기가 증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2%를 여기를 찍을 때 여긴 조금 늦게 도달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또 없어요 제 사랑 같지만 이거는 진짜 면밀히 관찰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몇 프로에요? 네 0%에 있죠 그러면 앞으로 2%까지 올라올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뭐를? 증시 바닥을 그래야 턴할 때 우리는 슬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예측들을 해요 앞으로 1년 후다 1년 반 후다 2년 후다 2년 후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숫자를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 2%는 더 정확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확정을 짓지 마시고 서서히 관찰하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하이엘드 정크본드 네 안 내려오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그 다음에 조정을 줬고 다시 폭등 다시 조정 주고 저점 안 깨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 그러면 여기 20달러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골 때리는 상황이 네 회사 부도 부도요 부도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한두 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장창 다 견디질 못해요 이 금리를 채권 금리를 잘 좀 보시고 또 하나의 핵폭탕이 뭐냐 이거는 정크 그러니까 BB 이하 근데 문제는 트리플 B 적격 등급의 최하위 얘가 지금 전체 채권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얘가 문제가 뭐예요 여기로 폴링 엔젤 폴링 엔젤 폴링 엔젤 엔젤 폴링 예 적격이 천사의 추락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회사차 시장에 혼란이 오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금융시장의 트리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거 매일 보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 무시무시 한 겁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버블 붕괴 신호죠 NDQ SPX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요 C파 자 그러면 요 그림하고 똑같죠 하나 둘 셋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얘만 그러냐 DJI 확실하죠?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네 얘는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고점이 똑같고 그죠? 1929년 대공항 리프티피프티 73년 2000년 그 다음에 2022년 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얘를 보면 지금 네 공포와 절망이 찌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이쪽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네 펀드 매니저건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건 2000년대에 이런 상황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 IMF도 겪어봤고요 솔직히 이때 깡통을 찾고요 네 그 다음에 2008년 이때는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충분히 내가 저점에서 잡고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이때도 실력이 별로였어요 음 그래서 IMF 2000년 2008년을 겪으면서 자 지금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일생이 때 몇 번 안 오는 기회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자 자 NDQ RUTI 러셀 20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 붕괴가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폭락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네 살짝 약바흡으로 끝났죠 자 지금 쉬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월가라든가 펀더메이저에도 휴가에요 휴가 네 1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지 네 잘 보시고요 네 휴가 기간이라 지금 이런 모습이고 자 VXN 자 얘가 문제가 뭐냐 변동성 지수가 여기가 문제에요 지금 바닥을 다졌는데 지금 이렇게 튀는 구간이 나오죠 네 지금은 횡보하죠 그럼 반드시 튀는게 나온다 네 그러면 네 뭔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고 펀더메이저들 자 어떻게 할까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네 크게 보니까 여기도 바닥이래 그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조만간 얘 위로 튀어 오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블랙스완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잠잠케 있었는데 그죠 잘 좀 보시고 지금 뭔가가 웅축이 돼 다중 바닥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도 다중 바닥 하다가 팍 튀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보면 엄청 바닥을 하다가 갑자기 팍 튀죠 이렇게 자 지금 다중 바닥입니다 그래서 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애를 잘 보자 네 큐큐큐 그래서 어제 살짝 마이너스 거의 이제 보압 정도로 끝났는데 시간에까지 하면 네 지금 행보하고 있죠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마지막 날 그래서 잘 보시고 특히 여기 201선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네 나스닥하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스닥이 제일 약해요 지금 조만간 만선이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 RSI 40이죠 조만간 풍덩 풍덩입니다 풍덩 네 그래서 상당히 약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후에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데자뷰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런 진행이 그래서 앞으로 7,000선이 갈지 4,000선이 갈지 뭐 한 8,000선에 머물진 모르지만 네 네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RSI 지금 40일인데 만약에 풍덩 빠져서 여기서 헤매는 기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A, B, C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더 잘 보이십니다 이거 보이시죠 음 그래서 다시 A, B, C죠 그래서 파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충격 파동이 A, B, C 파동 네 그래서 이 길이는 이게 좀 과장되게 표현이 된 건데 이 길이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지금 A, B, C에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진짜 극도의 공포와 좌절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네 시장은 그걸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누구한테는 공포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로 올 수 있다 다시 누구한테는 공포가 되겠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덕을 쌓으시고요 저축을 하시고요 이 말씀이 아 이 얘기가 들르시는 분들은 공덕을 쌓으신 분들이고요 네 음으로 양으로 네 그게 안 들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매룡매룡하면 네 그냥 자기만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소외 말해서는 레거시 그 다음에 대형 이런데 그 다음에 어떤 직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 쫓는 사람들은 허상을 쫓는 것이다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는 정원을 구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 얘가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칠 건가 아 자 대충 예상을 해보면 내년 말 2023년 말이나 아니면 2024년 한 중반 쯤에서 7,000선을 갈지 4,000선을 갈지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락 각도와 이 정도 파동이면요 충분히 가볍게는 7,000 가볍게 가고요 4,000까지는 조금 어려운 듯하게 보이지만 네 그동안에 에 나스닥의 행태를 보면 많이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하락을 주도하는 예입니다 네 반도체입니다 잘 보시고요 어제도 그냥 뭐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게 2,000 정도 됩니다 2,500 지금 있는데 2,000선 정도에서 얘도 자 이탈을 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자 보시면 얘야말로 진짜 민스키 모먼트 A, B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정확하지요 네 A, B 그 다음에 C 네 잘 보시고요 아니면 A, B 지금 C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얘는 앞으로 이제 2,000선 붕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천선까지는 열어놓으시라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상황들이 체크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네 내후년 초쯤에 바다 그래서 얼추 지금 내년말과 내후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가 낙한 버블에 깨졌는데 현재 지금 48% 까인 상태에서 반동 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천선까지는 보시고 이 천선이 2,010 여기 여기인가요? 800선인가요? 네 이때까지니까 네 엄청난 폭락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죠 잘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S&P 500입니다 어 어제 뭐 약법으로 끝났죠 음 휴가 가서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1월달 2월달이 참 궁금해요 지금 이 모습이 어 리먼트 금융위기 때 모습인데 지금 경로가 너무 똑같아 그죠? 맞죠? 네 너무 똑같습니다 이 경로 그래서 지금 이 저점 붕괴 여부 이게 가장 지금 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그렇게 갈까? 갈 확률이 생겼어요 왜? 실적 발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적인 FOMC는 없는데 실적 발표라든가 뭐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락도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어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이제 망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네 지금도 경로가 똑같으면서 뭔가 커다란 이슈 그죠? 그래서 저는 어 실적 이슈인데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뭐 은행 파산 이라든가 이런거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다우지수 네 변동이 없죠 크게 잘 보시고요 DJI 그래서 다우지수는 다른거 보지 마시고 예 그냥 어 120년 추세를 살짝 넘었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 지금 얘는 어느 때 2000년 한 40% 정도 빠졌던 그 모습을 현재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닷컴버블 때 그죠? 이때는 리먼 그래서 어 두개 만약에 합쳐지면 한 18,000까지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왜냐면 종목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녁에 제가 특별 라이브 네 630 종목 네 그래서 어 미국 시장에서 엄선된 12,000개 종목 중에서 엄선된 630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신호대로 하면 부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달러 강세니 약세니 따지지 마시고 일단 연습도 하시면서 네 하시면 상당폭 지금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더 신호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종목들이 그래서 이따 저녁에 제가 송년 라이브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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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